문성아 파트 갖다 줄까? 투! 투! 나이스! 구제이유 진여울님 감사합니다 정의하리입니다. 40대부 2000SWC 칼라이어도 6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10대7 부천덕유 리드. 가까운 쪽에 부천덕유 건너편이 제주족구단입니다. 정의하리입니다. 50대부 50대부 페벡 샤크 안양 스마트 페벡 샤크 2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정의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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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여세 아아 야아 잡형 컴보드 네에에에에에에에 야어 야아 14대 13 15대 13으로 덕유가 1세트 승리했습니다 40대 경기로 이동해보겠습니다